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의 오늘의 주식시황 2월 20일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조정이 예상됐긴 했습니다만 좀 등락이 있었죠 자 코스피 종목 마이너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13% 하락 자 코스닥 마이너스 1.30% 하락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290억 매수구요 기간이 오늘 시장을 많이 하락하게 만든 원인인 것 같은데 기간이 마이너스 2,950억 매도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1,400억 매도 기관도 같이 매도했습니다 마이너스 699억 자 그래도 그나마 선물이 이 외국계가 플러스 1,378개 그리고 콜옵션도 샀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어 분봉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스팟 시장할 때 월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는 강한 지지대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지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일선 한참 남았는데요 어저께 상승분의 한 반정도 최안되게 조정 받았으니 일단은 뭐 양호한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지권이구요 자 여기가 정권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여러분들 여기가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되고 있는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반등에도 받치고 반등에도 받치고 이것이 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크게 매도는 안잡히고 있길래 코스피가 반등 시도 넣으려나 했는데 일단은 2415정도 라인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죠 내일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 또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은 또 2300 얼마입니까 390정도 라인까지도 열려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워낙 전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갭 상승한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869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닥터케이가 위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강력한 저항선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5율선 여기 라인을 잘 지켜야 된다 했는데 운봉이 제법 크고 거래량이 좀 섰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계가 그래도 매도는 하지 않았다 오늘은 기관이 좀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코스피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저항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저항을 받았죠 이틀동안 양매수해주던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틀째 외국인이 환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일추위 한번 보시면 외국계는 오늘 거의 보악근 인근에서 소폭매도에서 외국인이 있다가 장마감할 무렵에는 브로스로 마감했고요 기관은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미운 기관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기관 외국인이 계속 쭉 파는 그런 기조였죠 선물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바랐다가 당겼다가 바랐다가 또 당겼다가 결국은 블러스컨으로 마감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내일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여기 음봉을 말아 당기는 양봉이 서줘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오일선을 지켜내면서 이런 양봉들이 시현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 이평선 60일에서 양봉 들어 올리듯이 만약에 개파락해도 여기서 양봉을 시현해 줘야 된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좀 파랗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현재 0.17% 하락 그리고 S&P 선물이 마이너스 0.3% 하락 인데요 크게 장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과대된 부분을 반등도 강하게 났기 때문에 한번쯤 쉬어 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챙겨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마트 자 여기서 29만 30만원이 목표치였는데 오늘 외국계에서 매수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29만 7천원에 절반 매도하고 재매수를 다시 29만 5천원에 매수가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한번 챙겨먹고 절반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일단은 챙겨먹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됐을 때는 오늘 같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분봉으로 잠깐 보시자면 분봉으로 언제 접근했냐면 여기 깨질 때 절반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 사자마자 올라가긴 했으나 자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를 강하게 땡기면서 자 지지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가 잡혔거든요 자 장중현황 한번 볼까요 자 현재가 보시면 자 그렇죠 외국계가 그래도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주가 매수도 사고 팔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데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홀딩 사인드렸거든요 자 밑에서 잡았던 우리 지인은 평당가 위고요 주가 매수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평당가 위고요 신규 진입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평당가입니다 그분한테는 사인드렸던게 아닌데 그분이 조금 오해하시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우리 지인은 여기 밑에가 평당가고 한번 챙겨먹었기 때문에 진 1입니다 그래서 챙겨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매수하면 평당가 이 정도 올라오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장이 터어날 수도 있다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해서 매수가 들어갔던 것인데 다른 지인 한 분은 여기서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평균 단가 매입가 근처인데 내일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흔들린 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3일 올랐으니까 아래 꼬리 여러분들 이런걸 캔들 분석해서 잘 여러분들 컴비네이션 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아래 꼬리는 이렇게 밀리다가 땡겨 올렸다는 것이 땡겨 올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이렇게 빠지다가 땡겨 올렸으니까 그럼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단기 저항권인 목표치 인근이기도 하니까 30만원대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장중에 이 종목을 많이 쳐다봤거든요 자 이것이 저는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흔들기가 물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많으니 나왔거든요 그러나 지키려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 그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다 그렇게 판단드리기 때문에 홀딩 사인 드렸거든요 외국인 오늘 매수세 잡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도 좀 더 세게 쳐줬으면 30만원대 인근으로 가면서 마무리해서는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죠 자 그에 비하면 이마트 선방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스 건설은 아 어저께 지인2 지인2께서 추가 매수한 부분도 있고 여기 밑에서 3만원대 샀었는데 제가 여기 음봉 떨어지면 매도를 절반 해라고 했는데 일단 매도 못했습니다 라고 장 초반에 이야기 들었고 재반등하고 다시 밀릴 때 여기서 전략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전략매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GS건설은 전략매도 의견을 드렸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매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조정받으면 다시 보겠지만 오늘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추가 매수했던 여기 라인 탄탄하게 지키려 했으나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홀딩의 기준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마트는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한번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도 권역대 단탄하게 지키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의 힘이다 그리고 GS건설은 외국계가 매도가 나오니 여기서 먼저 매도를 했으면 좋은데 매도를 못했으니 다시 한번 밀릴 때는 이렇게 치고 갔었어야 되거든요 위로 못 치고 가니 전략매도 전략매도 위에 다시 밀리는 모습 GS건설도 여기서 보시면 20위를 강하게 뚫어버리죠 매도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한번 볼까요 이마트는 아직까지 홀딩 조건에 되거든요 29만원만 탄탄하게 지키면 아직까지 무리 없는 겁니다 장대양봉은 아닙니다만 양봉 3개의 돛지에 가까운 아래위꼬리 하나 이거는 충분히 그 다음날 장만 좀 받쳐주면 다시 30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사인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상당히 등락폭이 심했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발목을 잡은 거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잡혔죠 그죠 차트를 보시면 자 그렇죠 오늘 플러스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쭉 매도였습니다 기간의 매도 물량이 좀 컸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조정을 좀 가볍게 받았으면 좋은데 조정을 제법 받았다 자 내일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여기를 지지하느냐 여기를 지지하느냐 5일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미국 하루 쉬었던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야간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켜보신다 해서 오늘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략을 반드시 장 시작 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내일 아침 시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